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실행된 지가 이미 오래됐죠. 그래서 역시 이걸 또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또 신규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모를 수 있어서 테마로 좀 잡아봤습니다. 10명 미만, 그러니까 9명까지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 그러니까 좀 저소득 근로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보험료의 종류가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두 가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이것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다 두루누리라는 것은 두루두루 공평하게 누리게끔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붙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지원사업 관련돼서 좀 의미있게 살펴봐야 될 테마, 쟁점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10명 미만이라는 기준점을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직전 연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10명 미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다거나 또는 지정신청월이 3개월 동안 피보험자 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사업, 이런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같은 경우, 즉 당해년도 보험연도가 성립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10명 미만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90만원이라는 것은 보수 개념을 쓰고 있죠.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개념으로서의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90만원이 급여대장에 찍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즉 210만원이나 220만원이 찍혔다 하더라도요,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자들은 그걸 뺀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해당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겁니다. 계속 우리 발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수의 개념과 월평균 보수 개념이 이렇게 성성이 되는데 190만원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는데 비과세 근로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발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대 10만원까지, 육아수당 10만원까지 그 다음에 자가용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업무용으로 쓰이는 경우에 차량 유지비 20만원까지 그 다음에 단순 노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산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 시간의 수당 20만원까지 이런 정도의 등등의 그것을 뺀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좀 보자면 사업주 지원금은 예를 들어 5명, 5명 미만인 사업장은 90%를 지원해 주고요. 10명 미만에 해당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는 80%를 지원해 줍니다. 물론 근로자 지원금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것에 90% 또는 80%를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